청개구리 어느 음못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기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. 그런데 아기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통 듣지 않았어요. 얘야,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착한 청개구리가 되는 거야. 엄마 개구리가 아무리 말해도 아기 청개구리는 멋대로 행동했어요. 어느 날 엄마는 밖으로 나가며 청개구리에게 말했어요. 얘야, 엄마는 할머니 댁에 다녀올 테니 집에 있어라. 그러자 아기 청개구리가 입을 쑥 내밀었어요. 싫어, 난 나가서 놀 거야. 그럼 요 앞 시내가에서만 놀아라. 싫어, 풀밭에서 놀 거야. 넌 뭐든지 반대로만 행동하는구나. 엄마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. 그러다가 엄마 청개구리는 병이 들고 말았어요. 얘야, 이제 엄마는 죽을 것 같구나. 내가 죽거든 꼭 내까 모래밭에 묻어다오. 엄마 청개구리는 산에 묻히고 싶어 거꾸로 말했어요. 내가 내까에 묻어달라고 했으니 산에다 묻어주겠지. 얼마 후 엄마 청개구리는 눈을 감았어요. 엄마, 돌아가시면 안 돼요. 이제 말 잘 들을게요. 아기 청개구리는 후회했어요.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꼭 들어들어야지. 아기 청개구리는 엄마를 내까에 묻었어요. 그런데 어떡하면 좋아요? 비가 오면 물이 내까 모래밭까지 넘쳐오는 거였어요. 아이고, 우리 엄마 무덤이 떠내러 가겠네. 그 뒤로 아기 개구리는 비가 올 때마다 개굴개굴 슬프게 울었답니다.